그러면은 어떻게 하늘자님이 우리 중에서 한 명을 고르시면 그분과 함께. 뭐 그 한 명 뭐 정해져 있지 뭐. 가축 중에는 뭐 제일 아시는 분이 있던데. 저 봐, 저 봐, 저 봐, 저 봐. 약간 가축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소야, 그냥 소. 선회장이 소. 선회장님께서 되게 예뻐하셔. 돈낭소리야, 돈낭소리. 그러면 두 분 들어가시면서 우리는 장에다 좀 내려줘? 네, 장은 좀 보게. 아, 시장 빨리 가고 싶다. 회장님, 시장에 가면 게임 알아요? 아니, 몰라요. 시장에 가면 뭐뭐도 있고. 시장에 가면 도마토도 있고. 그다음 다음 사람은 시장에 가면 도마토도 있고. 내가 추가로 하나 말하는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죠? 한번 해보실래요? 네, 저는 괜찮아. 네, 저는 괜찮아. 아니, 다 같이 해야 돼. 괜찮대. 내가 먼저 할게요. 회장님. 시장에 가면 옥수구도 있고. 시장에 가면 옥수구도 있고. 토마토도 있고. 시장에 가면 옥수구도 있고. 토마토도 있고. 닭도 있고. 닭도 있고. 시장에 가면 옥수구도 있고. 도마토도 있고. 닭도 있고. 찐 빵도 있고. 요정. 닭도 있고. 야 진짜 못됐다 아 이거 정확한 룰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회 줄게 시장에 가면 옥수구도 있고 도마도도 있고 토마토 땡! 땡! 도마도 타라! 아 너무...